자 여러분 여기 잠깐 봐봐 얘들아 이제 9평까지 한 2, 3주 남은 것 같은데 내가 맨날 하는 말이지만 미리 포기하는 사람이 제일 나쁜 사람이야 알겠어? 미리 포기하는 습관이 제일 나쁜 거라고 말했어 무슨 말이냐면 니네는 수험생이야 수험생이면 9월 모의평가는 거의 수능급으로 되게 중요한 시험이라는 거 누구나 다 알아 그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정말 최선을 해서 잘 준비해가지고 잘 봐야지 그치? 잘 봐야 돼 근데 뭐 그렇잖아 되게 중요한 시험인 거 뻔히 알면서 뭔가 외면해 나 준비가 안 됐어 난 수령 잘 볼 거야 다음에 잘할 거야 그것처럼 어리석은 게 어디 있어 사실 공부를 잘한다는 게 뭐니? 공부를 잘한다는 게 어렸을 때부터 학원 시험이 됐던 학교 시험이 됐던 무슨 시험이 됐던 간에 나한테 주어진 시험이 있으면 놀고 싶은 거 게임하고 싶은 거 내려놓고 열심히 해가지고 그거 잘 보는 거야 그치? 그게 시험 잘 보고 공부 잘하는 애잖아 공부 못하는 게 뭔데? 나한테 시험이 주어지고 뭐 했는데 그거 해야 되는데 하기 싫으니까 게임하고 놀러 댕기고 그게 공부 못하는 거야 다시 말하면 불성실한 거라고 공부 잘하는 게 성실한 거라고 머리 좋고 똑똑한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사회에 나와서도 회사에서도 공부 잘하는 사람 쓰는 이유가 뭔데? 자기한테 막 하기 싫은 게 있어도 어떤 일이 나한테 주어지면 그런 거 다 제외하고 밤을 새서 그래도 그걸 하는 거 그 능력을 보는 거야 그 능력 머리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고요 근데 공부를 못한다는 건 나한테 지금 엄청 중요한 시험이 있는데 나머지 유혹을 못 이기는 거야 못 이기고 거기에 막 픽픽 쓰러지는 거야 이제 9월 모의평가가 몇 주 있으면 봐 잘해야겠지? 엄청 잘해야 돼 거의 수능이다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한 다음에 가서 보셔야 돼 알겠어? 그리고 미리 또 이렇게 얘기할게 9평 때 보면 내가 1교시 국어 보고 2교시 수학까지는 애들이 열심히 보는 것 같은데 수학이 딱 끝나고 점심시간에 집에 가는 놈들이 되게 많아요 나쁜 사람 진짜 나쁜 사람 야 그런 내 지혜가 말했다 그런 정신 자세로는 공부뿐만 아니라 사회에 나가서도 성공 못해 알겠어? 수학 딱 끝나면 당연히 그래 이제 점심 먹을 때 되면 마음속에 나 뭐 탐구도 딱히 준비 안 된 것 같고 아직 그 다음에 영어 뭐 어쩌고 뭐 하면서 가진 막 합류화를 시키면서 집에 가자 이러고 가거든 야 그런 사람을 누가 쓸 거야? 니네가 사장이면 그런 사람 쓸 거야? 어? 그런 사람을 써? 안 써 안 써 안 써 알겠어? 점심 먹고 졸려도 꼭 참고 수능이다 생각하고 영어 최선을 다해서 보고 그 다음 탐구 최선을 다해서 봐야지 그치? 어? 그리고 또 그 전에 탐구 수학 영어 국어 할 거 없이 수능이다 생각하고 정말 무슨 내신 벼락치기 하듯이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서 잘 봐야죠 맞아요? 어 잘 봐야지 알았어? 지금 이제 9평까지 한 몇 주 남은 것 같은데 진짜 수능이다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준비하시고 어? 9평 전에 뭐 아우 진도 아직 못 끝냈어요 이런 소리 좀 그래요 알았어? 어 진도 끝내셔야 돼 알겠지? 어? 한 번은 제대로 끝낸 다음에 뭔가 하여튼 정말 수능처럼 막 해가지고 하여튼 내가 지금 상황에서 볼 수 있는 최고의 점수를 받도록 어? 가서 보세요 올해 수능 뭐 쉽게 나올 것 같잖아 그치? 아직 모르는 거지만 모르는 거지만 자꾸 그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한테 되게 찬스이고 기회일 수 있어 최선을 다해서 봐 알겠어? 최선을 다해서 보라고 오케이? 어? 그리고 또 하나 더 그 EBS 여러분 어? 3월 달에 평가원에서 발표했어 EBS 연계 어? 체감도를 높이겠다고 뭐 연계율은 50%지만 그 체감도를 높이겠대 너희들한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어? 부담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기 위해서 어? 요거를 어? 체감도를 높이겠대 그 말이 뭐야? 정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얘기잖아 국어는 영어는 다 잘하시는데 보면 수학에서 은근히 어? EBS는 뭐 이러는 사람이 있는데 보셔야 돼요 알겠어? 어? 여러분 EBS 수능 특강 수능 완성 풀어봐야 돼? 어? 알겠어? 어? 이거 되게 중요해 먼저 봐야 되는 거야 물론 마음 같아서는 이 엔젤을 너무 보고 싶겠지 그치? 어? 어? 선생님 저는 이게 더 좋아요 아 고마워요 근데 아 이게 좋은 거 알겠는데 근데 알겠어 솔직히 아 이거 봐야지 이게 더 먼저야 알았어? 솔직히 이게 더 먼저라고 알겠어? 그렇다고 또 갑자기 다음 주에 선생님 빠이빠이 어 나 지금 EBS 보아야 될 것 같아서 그만 이 뭐 그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뭐 나 뭐 뭐 내가 여러 가지 감정이 드는데 뭐라고 하면 모르겠어 알겠어요? 어? 봐야 돼 알겠지? EBS 수능 특강 수능 완성 다 좀 풀어봤으면 좋겠다 알겠죠? 어? 그리고 잠깐 광고를 좀 하면 어? 근데 선생님이 EBS 수능 특강을 다 풀어봤어 다 풀어본 다음에 뻔히 기출해서 보이는 것들은 다 제외하고 오 이거 되게 독특하고 발문 되게 괜찮고 야 이거 되게 잘 만든 문제다 싶은 거 있잖아 어? 그런 문제만 다 추출해가지고 뭐 변형했어요 다 변형해가지고 그렇게 싹 모아가지고 EBS 수능 특강 변형이라고 이렇게 만들어놓은 강좌가 있을 거야 또 교재도 있는데 그거 본 사람 되게 많아 많은데 혹시라도 아직 안 본 사람들이 있으면 그거 보면 꽤 괜찮을 것 같은데 광고니까 갑자기 민망해지고 얼굴이 빨개지는데 알겠어요? 아 근데 정말 너무 잘 만들었어 그래 진심이야 알았어? 어? 그리고 자꾸 이제 요즘에 게시판에 그럼 EBS 수능 완성 어떻게 돼요? 라고 물어보는데 수능 완성도 다 풀어보고 거기에서 풀어봐야 될 거 다 빼가지고 변형 지금 다 했어 거의 다 마무리됐어 그래서 그거는 제가 9월 한 중순 정도에 EBS 수능 완성 변형해가지고 또 그렇게 교재랑 강좌랑 만들어낼게 알았죠? 그래서 그때 가서 또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EBS 수능 특강 수능 완성 직접 다 좀 풀어봤으면 좋겠고 또 제가 또 변형하는 이런 것도 있으니까 같이 해도 좋고 알겠어? 오케이? 그래서 그 얘기 좀 하고 싶어요 정말 왜냐하면 올해는 EBS 반영률 누가 봐도 되게 오 많이 반영됐다 EBS 꼭 해야 되는구나 할 정도로 낼 것 같아 알겠어? 그러니까 이거 봐야 돼 알았지? 다시 말하지만 NG 보고 싶은 마음 너무 내가 다 이해하고 여러분 너무 사랑하고 이거 불꽃 보태는지 너무 좋은 거 아는데 근데 알겠어요? 알겠죠? 여러분 사랑해요 그러면 빨리 시작합시다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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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